오빠 머리숱이 많아서 진짜 머리숱이 많아. 저번에 오셨을 때 두피가 엄청 안 좋았었잖아요. 제가 뭐 하나 준비를 했는데 사용을 한번 해 보시고. 그런데 어디 가든 다 단골이니까 이런 게 너무 좋네요. 그러네, 막 챙겨주네. 뭐지? 뭐야, 뭐야, 뭐야.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? 네. 아직 머리숱이 많긴 한데 미리미리 하시면 괜찮으니까 하고 여기 뒤에 돌리는 거 있는데. 이렇게 마치고. 요즘에 근데 이거 많이 하더라. 이거 많이 하더라. 이게 원래 가정용이라서. 제 집에서 쓰는 건데. 이런 거 많이. 근데 손님들한테 이렇게. 고객님만 특별히. 저 서비스구나. 아, 진짜. 좋다, 진짜. 아니, 집에서 이렇게 저거 가지고 있으면 해도 좋아요. 헤어케어를. 너 나이 먹기 전에 해야 된다. 빠지기 전에 예방을 해야 돼. 바로 사야겠다, 그럼. 너 남 일이 아니다. 이제 금방이야? 바로 끝나고 사용하겠습니다. 끝나고 바로 사용한다. 가자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